자 안녕하십니까 오진우 오짐의 원관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협이 형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해서 제가 급히 섭외를 했습니다 대단하더라 에? 나 엊그제 귀국했는데 시차적으로 되기도 전에 바로 그냥 형 뭐해? 운동할까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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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하자 대단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첫 촬영을 무조건 따야됩니다 많이 뭔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오랜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뭔가 많이 기부도 새로 들어왔고 뭔가 바뀐 느낌인데?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이 나도 똑같이 느껴져 나 미국 가 있는 동안 다 바뀐거라 나도 신기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추가가 됐고 오늘 영상에 담길진 모르겠는데 뭔가 깔끔해졌어 센서가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야지 여기는 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직원들을 너무 억압했나? 그런 것 같아 이게 뭐냐 청결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해졌어 느낌이 나 그냥 계속 미국 나가있어 새로 들어온 기구 쓰나요? 써야죠 나도 못 써봤는데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레츠고 플라이부터 할까요? 플라이부터 하자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사실 놀랬어 지금 너무 가벼운데? 중량 설정 잘못됐어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제 오짐에서 새로 나올 이 옷입니다 네 이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아직 그 팔통이나 수정이 좀 안 돼가지고 일단 입고 운동을 해 보고 오늘 또 수정을 보고 조만간 발매를 하겠습니다 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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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져 먹던 거 같아 이 기구가 달라고 그리고 누가 사실 그래서 샀어 진짜로 뭔가 이걸 되게 맛있게 쓰더라고 결국에 장인은 누구 다스라지 않는거야 그렇지 다음 세트가 본 세트니까 너무 힘 빼지마 아 그래? 그거 왜 지금 얘기해 아니 너 안 물어봤잖아 아니 밀로가 저번에 비시즌 운동 프로그램 보냈거든 어 내 의사를 하고 되게 많이 반영했어 3일 운동하고 하루치고 2일하고 하루치고 아 나도 그렇게 운동하고 싶다 아니 이 형이 대사가 엄청 세가지고 아 나 밀로도 인정한거지 너 모르겠어 이게 흡수율이 거의 탱크야 팔기통 팔기통 셋 아니 근데 나 저거 뭐냐 한국 가서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 그 피시앵그릴 어 거기 가고 싶어 어 거기 진짜 맛있는데 훗 야 도착도가 야 물을 어떡해 이 형 acom판 들으면 돼 쉼 아하 나 보조하기 쉽네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읍 아가 오케이 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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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좋아 좋아 뭐야? 저거 언제 했어? 저거 나 없는 사이에 다 찍어줘. 난 결제만 했어. 뭐야 저거? 어디서 한 거야? 나도 알겠어. 나도 좀 필요한 거 같아. 이거 되게 예쁘다. 우리도 이런 거 하자. 내가 프로카드를 따면 하자. 나도 IFB 프로 바디빌드 해보고 싶어. 저거 지금 하면 욕먹겠지? 지금은 BBK 프로. 진짜 뿌듯했던 거 밀로사체프가 리프리스트한테 내 얘기했는데 리프리스트가 나 되게 좋아하는데. 아 진짜? 근데 리프리스트 동양인 좋아하잖아. 좋았어.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? 빨리! 빨리요. 빨리요? 잘생겼어요. 진짜 잘생겼다 본데.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? 저희? 아 엽떡밟비를 꽂아버리네? 얼굴 한 번만. 아 지금? 엽떡밟비를 꽂아버리네. 인사하러만 해 주십시오. 나중에 저희 혹시 채널에 출연 가능하신가요? 뭐 언제든요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잘생겼지. 아 아니. 살쪄가지고. 야 너 몇 킬로야? 지금 110kg인데. 122kg. 어. 내가 110kg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? 야 근데 110kg인데 좀 잘생겨도 돼? 어? 근데 좀 인간미가 떨어지네. 우리 기준점에서. 저런 레터만인데. 한 번에 저희 채널에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. 저랑 와뿌대결을 한 번 해야겠습니다. 아 진짜 그분은 자유롭다. 아 진짜 하지 않았어. 이거 짤랑거리. 여덟. 근데 어. 아 잘랑거리. 아일. 에이. 야. 야 어. 쿵. 야. 근데 내가 진짜 이건 한 가지 얘기해 주는데 자비스야! 왜? 어? 왜? 자비스 했지? 아 자비스? 어 자비스 출연 어?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지? 어? 진짜 빨리 커진거라고 생각을 안해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다섯 우와 다섯 아이씨 너무 오랜만에 했어 오 가자 두개 아니 더 하겠다 더 하나 더 하나 더 으억! 어억! 오케이! 오우! 눈알 빠질 것 같아 지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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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언제 와서 한번 찍어야지 7월에 할게 7월에? 오케이 지금 밤 약속만 계속 지키면은 120kg 금방 될거 같아 커피로 만약 약속을 하다가 그러면 나 심정지로 죽을 수도 있어 형 나 가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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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진 거 같잖아 아니 이따 저기 아니 이따 샤워 보라고 그러고 만지는 건 뭐야? 아니 만져봐 괜찮지? 형 이거 보조해야 될 거 같은데? 이거 몇 장이야? 세 장? 아니 두 장 봐 두 장 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만 하나 둘 아 이 베어링 소리가 너무 좋아 셋 넷 둘 다 soft 온통했냐 하나 더 와우! 저는 이도 커지겠는데 땡큐 자? 어어 시차적이 안 돼가지고 자네 시차적이 안 돼서 자 이게 실제로 누가 와서 만져봐 어우 이거 기가... 어떻게 이리니? 아이씨 왜왜왜왜 아 얼굴 마주쳤잖아 아 보지마 아이씨 잠시만 아이씨 점점 프레스로 바뀌는데 아니지 아 눈 맞췄어 아이콘 때켓 봐 우와우 오우 바꿔줄게 셋 넷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뭐냐 클피는 클피다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저 보디빌딩처럼 운동하는 거 하... 아니 그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운동을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몸은 그렇게 안 돼요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방향 전환하는 게 낫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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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어깨 어깨 뭐부터? 저거 가야지 그리웠던 저거 좀 가야지 저걸 미제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지금 하기에는 너무 다 틀린 상태 아니야? 여덟 아홉 열 하아 그래 이거지 이거야 딱 뜨면 알아 딱 그거냐 열리는 이거지 오 위에 와 개좋아 사이즈로 딱 오짐인데 색깔도 모르겠지 그치? 언제 떠가자 이 형 미국에 있을 때 봤어 사이즈로 딱 무린데 그치? 하이씨 아니 이제 기구를 상대로 까스라고 얘기하네 넌 우리 센터야 넌 우리 센터야 넌 우리 센터야 그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란 게 있어 버신들마다 댐성이 있단 말이야 우웅 영롱 이새 숨을 반대로 쉬고 있는 거 아냐? 올라갈 때 뱉어야 되는 거 아냐? 어느 순간 숨을 갑자기 반대로 쉬는데? 기억이 잘 안나 숨을 리버스로 쉬고 있어 아주 대단하네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니 네가 열심히 해달라며 난 열심히 하대요 아 난 아니야 아니 위리필라 네가 진짓바라며 죽어요 뭐야 오늘 장성현 모티베이션 영상 찍는 날이야? 빙고 케이블 테이블 한 세트만 할 거 50 아 60 한 세트만 할 거니까 무거운데 50해 내가 밀로랑 중량 트레이닝 안해서 약해졌나? 나 40 나 40 해야겠다 이 형 왔어 지금 화랑 오이 오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토르 망치 잡고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 마쳤습니다. 지금 한 1시간 반, 2시간 한 것 같은데? 한 시간 반 딱 됐다. 한 시간 반 운동했고, 이렇게 해서 가슴이랑 어깨 운동 묶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제 조만간 오짐해서 장상엽 씨를 불러서 아, 이게 이렇게 불렀어야 되나? 아, 이제 빌드부터 하죠. 아, 어깨, 어깨, 어깨. 조만간 오짐해서 뱀는 걸로 하고 오늘 운동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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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짐 바로 들어와버리네. 오짐 섬유 바로 들어와버리네. 바로, 바로. 어, 예.